천천히 오가는데 대화 속에 남는 단어는 몇 개일까요 구속진 자리를 앉아 커피를 마셔 그대의 일부 식지 않도록 더 이상 내 얘기가 아니었던 황급히 쓰는 결말 끝에서 빼먹은 구절이 또 생각이 나면 그 다정을 어찌 지나칠까요 담담했던 저 하늘 끝으로 내게 왠지 비가 내릴 것 같죠 그대 너보니 풀린 몸에 맡겨 이 내 슬프진 않겠구나 기울린 새벽의 모습 속에 서두른 단어 몇 개일까요 그곳에 존재했던 사랑의 말로 그대의 등장에 지지 않도록 더 이상 내 얘기가 아니었던 모두가 있는 대화 속에서 명백한 결말이 또 내려진다면 그 이유가 어찌 중요할까요 그 이유가 어찌 중요할까요 그대 너보니 풀린 몸에 맡겨 내 슬프진 않겠구나 그 이유가 한글자막 by 한효정